엄마 양말? 양말 바꿔주세요. 에이, 그거 말고. 엄마 양말. 양말 바꿔주세요. 알죠, 알죠, 알죠. 너무 예쁘다. 가자, 우리 가자. 산책 가는 강아지. 아이고.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. 평화로운데요? 눈앞에는 안강이. 넘실넘실바람이. 산들산들. 선악에 불어오지. 오, 산책도 잘하는데. 너 흥얼. 아빠랑 가자. 가자. 어? 안 가. 노기타 가자. 노기타. 방금 그렇게 신나서 가더니. 엄마. 가자. 가자. 왜, 왜 그러지? 응? 가자. 가자. 응? 엄마. 엄마, 엄마. 엄마. 엄마, 엄마. 아이제. 그렇게 나오고 싶었어. 그렇게 나오고 싶었어. 아이제. 왜, 왜 그러지? 왜 남편 보호자분한테만. 어머, 돌아가. 누나, 가자. 누나, 가자. 누나, 가자. 가자. 됐어. 됐어. 왜 남편 보호자분한테만.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죠. 한번 모셔볼까요? 좋습니다. 몽이네 가족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어서 나오세요. 몽이. 안녕하세요. 근데 원래 산책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인가요? 산책 굉장히 좋아해요. 좋아해요? 기본 2시간 정도 해요, 저랑. 아, 재밌게 하네? 네. 되게 산책을 좋아해요. 그러면 산책을 거부한 게 언제부터요? 한 살 좀 넘어서부터인 것 같아요. 그전까지는 그래도 꽤 아빠하고도 잘 갔는데. 우리 남편 보호자님하고도. 네네. 혹시 우리 머이 보호자님께서 리더를 하는 게 잘 못해서 못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. 뭐 한번 볼까요, 한번? 볼까요? 한번 좀 움직여 보시죠. 우리 아빠 보호자님이. 우리 아빠 보호자님. 우리 아빠 보호자님. 바지에도 개가 있네요. 개 사랑꾼이셔. 괜찮은데요? 실내고 엄마가 있으니까. 제가 없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돼요. 엄마 있을 때는 잘 가는구나. 네. 제가 한번 두 분 있는 데서 제가 보고 나가볼게요. 해볼까요, 한번? 잘 가는데요. 잘 가는데요. 잘 가는데요. 이거는 남편을 못 믿어 하는 것 같은데요? 엄마 성격이 너무 좋은데. 야, 이거나. 이리 와, 이리 와. 모기야. 야, 이거 엄마 참 좋다. 저희 개울룩이 부리더입니다. 부리더리. 부리더라 그래요. 제가 한번 데려가볼게요. 네. 눈을 마주치고. 몽아. 안녕. 잘 가. 갔다. 갔다 와. 몽아. 잘 가는데? 어떡해. 잘 가는데? 어떡해. 갔다가 안 갈 거야. 어, 안 간다. 멈추네. 네, 저렇게 해요. 몽아. 아, 버티네. 신랑이랑 가도. 저한테도 저래요. 네. 꼬리가 내려가요. 엄마가 시야에서 벗어나니까. 소란해 하나. 아니. 찼네요. 네, 네, 네. 아, 찼네요. 하자. 아, 나 저. 딱 신랑과의 리액션. 우리 저 남편 보호사님의. 딱 신랑과의 리액션. 아이고, 예뻐. 아이고, 예뻐. 심정을 알겠어요. 심정을 알겠어요. 아이고. 그럼 이제 우리 아빠 보호사님이 한 번 바꾸라면서 나갔다가 한 번. 응. 어찌 크게 하냐. 하아. 한 번 먹자. 어찌 크게 하냐. 하아. 한 번 먹자. 하아. 깊은 한숨을. 아니,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? 하나 나가다가. 고민 많이 하면서 나왔거든요. 하나 나가도 오세요. 개바지에 열정을 보여주세요. 개바지에 지금 개가 몇 마리 다 있는데. 여기 개 있어. 개. 가자. 가자. 여기 개 있어. 오케이. 가자. 가자. 여기 개 있어. 오케이. 가자. 잘 가네. 가자. 잘 가네. 잘 가네. 저기까지 갔다가 저기서부터 문제예요. 가다가 분명히 찾아요. 봉아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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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아. 봐봐. 찾잖아요. 봉아. 봉아 가자. 봐봐요. 가자. 못 믿게 온 거야. 그저 믿으면 오는 거죠? 저 다행히도 형님보다 못 갔어요. 형님이 더 갔어. 난 저기까지 갔어. 어, 저기까지 갔어. 전봇대까지는 갔어. 봉아. 봉아. 엄마 찾으러 갈까? 엄마. 엄마. 엄마 저기 있어? 가자. 안 가. 안 가. 안 가. 엄마 여기 있는데. 엄마 여기 있는데. 그렇지. 엄마 여기 있는데 뭔 소리야. 들어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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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알았습니다. 아이, 감동적인데요? 그러니까. 엄마 바라기야. 얼마나 흐뭇하셔. 얼마나 무사하셔. 너무 좋아하시더라고. 점점 좋아하시더라고. 저는 상처받았어. 그렇죠? 엄청 좋아하시더라고. 선생님 보다 못 갔잖아요. 그렇죠? 엄청 조회까지 다시 왔는데. 상처받을 뻔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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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개가 안 따르네. 너무 아이러니하게 다른 동물들에 대한 변호는 그렇게 하시면서 정작 본인 개는 전혀 변호도 못하시고. 그러셨구나. 그래서 고민했습니다. 근데 뭔가 더 되게 속상하시겠다. 그래도 하고 계신데. 법적으로.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내가 볼 때 다 아신 거예요. 네? 이제 관계가 너무 쉬죠. 앞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? 훈련이라기보다는요. 남편 보호자님께서 아내 보호자님이 잘하고 있는 관리를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약간만 좀 모질게 애정을 좀 줄이고. 남편분은 되려 애정을 들리고.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보호자님 무릎이 올라오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. 또 우리 아내 보호자님이 만져주는 시간을 좀 줄여야죠.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셋이 같이 나가서 아내분이 먼저 여보 나 먼저 들어갈게 하고 집에 들어오세요. 그 다음에 남편분이 우리 이제 엄마 찾으러 갈까? 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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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. 또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? 몽이 마음에 와이프가 1등인 건 알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얘보다 위일까요 아래일까요? 아 서열을. 네. 서열이. 둘 사이에 서열이. 서열이. 제가 생각할 때는.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에 물어봐야 되나 알까요? 우리 아내분한테 누가 먼저야라고 물어보시면 어떨까요? 저는 뭐 방송용이면은 신랑이 먼저죠. 방송용이면은 신랑이 먼저죠. 좋아하네. 충분합니다. 네. 딱 두 분 나와주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산책차이즈.